아니 아니 지금 다 엘마스 갖고 계신 분이세요 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?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젤 트럭입니다 예예 독선계 담당자님이시죠? 네 맞습니다 예예 우리 기사님 여기 퀵서비스인데 우리 기사님이 용달차 영업용 남바 하신다고 제가 이 전화번호 가르쳐 드렸어요 네네네 좀 약간 허투신 분이라서 네 아이 좀 두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설명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1톤으로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아니 지금 다 엘마스 갖고 계신 분이세요 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? 예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 나도 잘 모르니까 그 분한테 설명하시면 돼요 아 사무실을 운영하세요? 전화 주신 분은? 아 예예예 아 알겠습니다 여기 잘 상담 해드릴게요 예예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 예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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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